대구 세천지구의 첫 아파트 한라비발디가 중소형 평형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견본주택을 공개한 북쪽곡 한라비발디는 주말까지 3일간 총 3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북쪽곡 한라비발디는 지하 3층, 지상 33층 9개동 1,204세대 규모이며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638만원대인 합리적인 분양가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발코니 무상 확장, 무제한 전매 가능,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비발디 플라자와 힐링 포레스트가 조성되며 키즈카페 등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라건설은 오늘 4일에 택배 공급을 시작으로 5일에는 1,2순위 동시 청약을 받으며 7일에는 3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